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현세금 5분 특강의 세무사 이은지입니다. 홍은장 절세박사대다 오늘의 주제는요 자금출처조사는 꼭 대비해야 된다는데요 입니다. 자금출처조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이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왜 꼭 대비를 하셔야 하느냐 자 우리 소비를 하거나 재산이 부동산 나의 재산이 자산이 증가가 됐어요. 그러면 이 소비와 재산 증가는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지만 발생 가능한 일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. 내가 얼마를 벌었고 그래서 소득세가 얼마가 나왔고 국세청이 다 나의 소득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신고한 소득을. 근데 내가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많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어쨌든 내 소득에 비해서는 지출할 수 없는 금액들을 많이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금액이 커지면 우리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돈이 있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. 근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거 샀는데 소득을 누락했고 신고를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증여나 상속받은 거를 신고를 안 한 거 아니냐 해서 자금이 어디서 났냐. 소명해라. 라고 이제 조사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소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명을 한다고 했어요. 국세청에서는 당신이 번거에 비해서 쓴 돈이 한 10억 정도 더 많은데 20억 다 어디서 났냐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명을 하게 되죠. 근데 한 5억 정도만 어디서 났는지 소명을 했고 나머지 5억은 소명을 못 했어요. 그러면 이게 그냥 본인의 소득을 신고를 누락을 한 걸로 이제 봐서 종합소득세가 또 과세가 되겠죠. 소득세만 과세 되는 게 아니라 가산세까지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꺼번에 이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이 10억 중에서 내가 그냥 이 10억 다 10억을 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증여를 해주신 겁니다. 라고 소명을 했어요. 그러면 어떡해요. 증여세 내야죠. 증여세도 내고 가산세도 내고. 자 자금 출처가 적법하게 소명이 됐어요. 10억에 대해서 뭐 어찌어찌해서 이제 적법하게 이제 다 소명이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겠죠. 당연히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대비할 수 있어요.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고가의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내가 소비 지출액이 좀 많아진다든지 그런 걸 대비를 해서 나의 신고된 소득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. 내가 무슨 이제 행위를 하기 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국세청에 신고된 나의 소득이 나오게 되겠죠. 그러면 매년 나온 그 나의 소득을 다 합쳐서 그래서 나의 생활비 등을 다 차감을 해보면은 남는 금액이 이제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가용 가능한 그 소득에서 내가 대출금도 상환을 하고 부동산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도 나가고 주식도 사고 골프 회원금도 사고 그 금액 안에서 내가 소비를 이제 이루면은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이제 나올 일이 없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가 고가의 자산을 취득을 하고 싶을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을 것 같다라는 불안이 들면은 세무전문가와 항상 또 꼭 상의를 먼저 해보시고 자산을 좀 취득을 하시는 방향을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